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폭염 경보 떴어요 폭염 경보가 떴습니다 장작 빼고 있습니다 저희 백숙살만 먹으려고 여기는 오고집 그램핑장입니다 자 우리 회정우 과연 와우 야 야 역시 야 오 오 자 가마솥에 와우 지금 당귀하고 티벳 팩을 넣고 물을 끓이고 있거든요 여기다 닭을 자 자 집어넣어주고 자 그리고 우리 박굽남 형님의 추천 여기 또 이 감자 강원도 감자 요거를 좀 넣어가지고 같이 삶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감자를 또 원체 좋아하니까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잘 끓는다 하하하하 이대로 한 한 시간 정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삶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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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아.. 뜨거 이건 진짜 어머니 김치 다행히 묻힌다 주먹밥 다리에 붙은 이 물렁비 이것도 맛있거든요 김치 가슴살도 지금 잘 익었어요 소금에 또 살짝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죠? 장갑이 이게 밥굽라면 이미 주신 장갑인데 내율성이 좀 좋네요 뜨겁긴 한데 좀 참아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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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 맥주 한 번만 사사사 자 봉이 웬만한 치킨 당따리바 하죠 토종닭이라서 안녕하세요 저는 잡식입니다 잡식입니다 여러분 저희 매니저 잡식인데 저랑 같이 휴가 왔어요 지금 닭을 좀 한 마리 더 삶아갖고 형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삶고 있는데 이건 제가 차량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뭐 봐라 뜨겁지 않지? 소금이랑 다 살짝 찍어서 먹어요 잘 먹네 확실히 잡식아 매니저 왔네요 맛있지? 너 원래 백수 좋아하냐? 백수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가마솥에서 삶아서 푹 구웠어요 진짜 장작에다가 해서 엄청 부드럽고 소금 안 찍어도 될 정도로 자 그리고 이건 아까 우리 같이 삶은 감자 제가 감자를 또 기가 막히고 좋아하니까 바꾸나 형님이 또 감자를 또 주셨어요 우와 방원도는 감자죠 이 되자마자 푹 해가지고 사그러지면서 와 저는 감자에 뭐 안 찍어 먹고 그냥 감자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감자 먹는 게 진짜 맛있다 맛나지? 좀 이따 또 라이브하면서 제대로 한번 먹자 고마워 자 이렇게 잡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다 껍질 이거 삶은 다 껍질 난 좀 이거 기름기가 좀 많아서 싫다 그럼 여러분들 김치 김치 한번 이렇게 싹 싸서 드셔보세요 드시면 하실 거예요 딱 껍질 김치에 딱 싸가지고 딱 껍질 김치에 딱 싸가지고 음 닭죽을 끓였습니다 건더기 다 건져내고 감자하고 쌀 넣어가지고 쌀 넣어가지고 와 기가 막히게 됐네요 이야 작살나네 아주 자 이걸 감자랑 같이 펴서 그래서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에다가 소금은 아직 안 쳤어요 오 감자랑 딱 으깨가지고 소금 쳐가지고 먹으려고 여러분들 죽을 갖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더우 갖고 날이 하하하하 자 이 죽 어우 감자 들어가니까 여기 좀 으깨가지고 소금은 아직 안 넣었는데 일단 맛을 보고 소금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간만 좀 맞춰주면 끝나겠네 자 소금 넣어서 먹어 이 김치는 저희 어머니 김치 여기다가 주간그릇 맛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고 뜨겁다 아 그러니까 쌀에 이게 배겨네 닭 육수가 쌀에 닭 육수가 진짜 제대로 배겨 있어요 짠에 닭 육수 아 염바싱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홍천 놀러와서 잘 쉬고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아요 가마솥에다가 맛있는 백숙도 삶아 먹고 저 따라서 휴가 보내줄러 와주신 매니저 분들 잡초 형님하고 잡시기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박군남 형님 가마솥도 빌려주시고 저랑 라이브도 해주시고 항상 아우 너무 잘 챙겨주신 우리 형님 감사드리고 빼놓을 수 없는 배지밀 형님 펜션에서 맛있는 고기도 구워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우 모두 감사드리고 그 외에 진짜 지금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시청자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정말 잘 쉬다가 내 요소를 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